사단법인 유도에서는 제40기 한문연수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수 내용의 연수과정은 3년 4서 3경반, 1년 4서 반, 2년 3경반 등입니다. 장학특전은 대학,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 3년 이내 신진연구자 아는 학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학비는 장학특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입학금 30만원과 학기당 수업료 40만원을 납부합니다. 청강생은 학기당 30만원입니다. 수업방식은 대면 및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의 자세한 내용은 유도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도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도의 홈페이지입니다.